내 이름은 쏭미노, 오케이? 생각보다 멀리 아우가 떠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는 생각 어지러워 어지러워, 개무시라고? 개무시라니? 아니야, 타투 나 개무시하지 않았어 타투한테 비장의 무기를 보여줘야겠어 약간 언프리티 랩스타일 스타일로 해가지고 타투야, 일로 와봐 우리 타투님이 쏭미노예요 내 이름은 쏭미노, 오케이? 타투는 쏭미노예요, 쏭미노, 오케이? 타투는 쏭미노 뒤돌아 봤을 때 뒤돌아 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있었어 난 혼자였고 내가 날 봤을 때 뒤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무슨 겁이 났지 야, 이 병신아 티 좀 내지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,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 흘리냐 사는 새끼가 뚝뚝치고 다시 들어책인 거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건 그냥 겁나서 덜컹 겁이 났어 그래 나를 떨리는 겁이 나 난 겁이 나 예 타투야 이 버릇처럼 말했어 언제나 나는 나를 믿어 상대는 없다 몇 번 알아 말아 말아 믿어 계속된 싸움에 이 손을 잃었었나봐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나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놀이고 열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건 그냥 겁나서 덜컹 겁이 났어 그래 난 모든 게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아까 대표님들조차 나 구원해준 지금의 생사도 이 무대를 내어준 수많은 참가자도 There is the adult lead 그 꼬비나 꼬비나 타투야 내 랩 어땠어? 제 랩을 평가해 주시죠 타투님 어 꺼꿍의 랩은 아주 좋았어요 이번엔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show me the money 부잇부잇부잇부잇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놀이고 열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집 관하기에 너무 아프다는걸 이제 알았어 넌 늦었나봐 아 아 아 아